우리 애도 한마디 해줘. 우리 애도 못하여서 이런 낯선을 갖고 내 집에는 더더욱 건강하고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수민 자기 탈을 미래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보지 뭐. 아니, 국민들한테 한 번. 국민들한테는 문제로 한 것도 없는데 모두 다 다들 힘내십시오.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만 몸에 좋은 걸 많이 드시고 자기 스스로 면역을 빌려서 건강합니다.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심지어 갑시다.